취업과 결혼, 나아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 문제까지 사회적으로 청년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청년 세대가 줄어들면서 그 고민은 더 깊어져 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회복과 성장을 위해 실천적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 회복과 성장을 위한 과제로 청년, 결혼, 출산이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엔데믹 시대 교회 회복의 대안을 모색하는 서울 포럼이 15일 개최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고신대학교 권수경 석좌 교수는 교회의 침체는 과거부터 시작된 현상이며 오늘의 청년 때문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청년의 과제를 풀어야 교회의 회복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년 전도와 결혼에 대한 설교, 교회의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논찬에서 서울 포럼 이세령 전문의원은 결혼과 출산, 교회 내 청년의 부재에 대응해 한국교회는 변화하려 하지만 실천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대의 소망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와 실천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서울 포럼은 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총회, 수도권 5개 노회가 협력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경기북부 노회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서울 포럼이 한국교회의 주요 현안과 의견을 모으는 장을 만드는 동시에 고신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주의, 물질주의, 또 인공지능 시대 이런 시대로 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강박해지고 자기 중심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서로가 토론하고 해결책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청년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고민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실천적 대안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 포럼은 신앙교육과 개승, 그레이스 처치에서 젊은이 중심 교회를 주제로 사례 발표에 나서 청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